야, 진짜 대박이지 않냐? 세상 고고한 척 다 하더니 걔 진짜 휴양 안 한대? 뻔뻔하게 버티는 거지. 보고 배운 게 그러는데. 경찰되면 진혜 엄마 잡아도 봐주는 거 아니야? 안 봐줘. 엄마라도 죄 지었으면 수갑은 차야지.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얼굴 보고 앞에서 하자, 우리. 뒤에서 쥐새끼처럼 이러지 말고. 야, 말 가려서 해. 가려서 안 한 건 니들 아니고? 도박이나 하나 엄마 밑에서. 뭐 보고 자랐겠냐. 가자, 가. 안녕하세요. 어? 실장님. 게시판 확인 좀 하셔야겠는데. 왜? 왜, 뭔데요? 아, 뭐야. 이거 하는 대박이잖아. 뭐? 진짜 미쳤네? 봐봐. 뭐? 봐봐. 강의 진짜 속상하겠다. 야, 어떻게 선호야? 뭔데 그래? 나, 내가 뭐 좀 죽였어. 내가. vem, vem, vem. 자, 봐봐. 유이 prowess, 와. 대박이지, 와. 가져와 봐서 진협aremos. 이 부분 하나가 해봤는데? 난 좀 보호사사가 우리 쪽! 이거 언제 뜬 거야? 강인은.